미국 배우 겸 가수 셀레나 고메즈가 젊은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. 블룸버그가 집계한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고메즈는 현재 보유한 자산가치가 13억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1조 7400억 원으로 평가가 되면서 처음으로 억만장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고메즈는 소셜미디어의 영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개척했고 특히 화장품 브랜드 레어뷰티 지분이 자산의 81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 브랜드는 2020년에 출시한 이후에 10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고메즈는 51%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